이거 좀 매워요 비가 좁나? 응 근데 이게 좀 멀찌야 생각하라 멀까라고 느낌이 멀찌야 와 이게 멀찌는거 안있죠 멀찌리 이런데 없잖아 우리 이제 또 고개로 그럼 넘어가던데 고개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이건 산책길이다 정조왕도 그렇다 와 이 모기 생명 아니네 형님 이래 많이 오나 형님 이거 많지 많지 엄청 많지 움직이니까 안 물겠지 움직이니까 안 물은 거 아이가 소리는 모기 소린데 형님 저거 딱 서가니깐 물은 거 아이가 없네 어 거기에 지금 있는 거 있어야 돼 어? 있는 거 있어야 돼 어 어 으 으 여기는 이 근처 지역에서 제일 시원한데 방금 그걸로는 그걸로 있어요 이건만 들으면 방금 보고 일하니 다 편한거에요 이걸로 들으면 또 그걸로 들고 다니고 이거 보면 안되나 되지? 어 막 뜯어서 없던데 한 사람 흔들어가면서 원래는 소리 안 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많이 보러 오지도 않는데 뭐 대충 대충 민호도 자주 나오는데 민호 내 앞에 막 걸어가잖아 그럼 자주 나오잖아 그냥 놔둔다 민호 모른다니가 나오는지 어 아 손이 세고 오로 아무튼 너 생리지 있을테면 피타ما 잘 만들었어 이게 또 eleven 내가 생리지 す그게 기대 제 뭐였어 기대 제 만점 아이디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게 됐다는 아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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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нтов 와..말라 500m다 400m야 상길 500m 다를걸? 산길 500m 천문대에 2km를 내야 천문대에 거의 산꼭쪽에 있는거에요 여기 안에서 천문대 3번 갔는건데 무릎천문대 무릎천문대 천문대 올라가면 차를 알아야 된다 침문대 바로 바살짝 바살짝 큰 양 Level Ск暑 Eagle 역학 짜문대 장업 남다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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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종대학능이 너무 화려하지 않다더라구요. 여기 세종대학교 여기 세종대학교 여기 세종대학교 여기 세종대학교 여기 더러워서 가야 돼 지금 좀 돌아와서 가야 돼 그 아름다워 그 아름다워 그 아름다워 그 아름다워 아름다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